Every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다이아 정채연, 목조로는 남자. 닥시 훈트는 허리 길이 몸매때문? 다이아 정채연, 목조로는 남자. 닥시 훈트는 허리 길이 몸매때문? 프로듀스 101을 통해서 IY 멤버로 확정되고 원 소속사인 MBK에서 다이어라는 그룹으로도 데뷔를 한정채연 후디때부터 수지를 닮은 듯한 자연스러운 얼굴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나름 IY에서도 얼굴만 담겨 미모를 담당하고 있죠 얼굴은 이쁜데 성격도 쿨하고 또한 성형 고백도 솔직하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멤버예요 그런 정채연이 성형 고백하는 이후로는 이런저런 외모 관련 지적이 많은데요 얼굴 성형 수술 논란이 잦아들자 요즘에는 몸매 지적이 많더라구요 정채연 허리 길이 길다고 막 정채연 별명을 닥스훈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 정채연 성형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은근 멘탈도 새던데요 아마 허리 길이 골반 없는 통짜몸매 등등의 비난이나 악플에도 아마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활동 잘할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채연 인지도가 떴다는 이야기겠죠 대중들은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런 가운데 위에 움짤처럼 최근 정채연이 행사 중 스탭에게 몇 살? 이라고 해야 하나 목조르기를 당한 장면이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네요 다이아 정채연 목조르는 남자 스탭 물론 정채연을 진짜로 세게 조르거나 혹행한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정채연 표정이 웃고 있는 걸 보면 장난인 거겠죠 문제는 장난이라고 해도 아이아이나 다이아 팬들이 보기엔 특히 정채연 팬들이 보기엔 기분 나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연습실이나 회사 안에서 사적인 공간에서도 아니고 말이죠 장난이라도 진짜 목에다 손을 얹어서 저렇게 미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목은 울대와 성대가 있는 곳이라 잘못 건드리면 캐캐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잘못 다치면 며칠 동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하죠 하물며 연예인, 배우, 가수들은 목소리도 큰 재산인데 말이죠 이 와중에 정채연 미모 포소 누구는 정채연 사각턱이라 안 이쁘다고 하지만 턱수술 양악수술 돌려깎기 해서 개턱된 거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이쁜 거 같아요 서양에서 선호하는 얼굴형인 정채연 뭐 허리 길이 길다고 닥스훈트라고 해도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그 정도야 뭐 히읗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죠 혼술 남녀 정채연 뒤태보니까 그리 길지도 않더만 혼술 남녀 정채연 뒤태보니까 그리 길지도 않더만 뒤늦게 놀란 듯한 매니저? 코디? 스탭 놀란 링 ㅋ 히읗 히읗격하게 누우시는 듯 정채연도 그렇고 스탭도 둘 다 당황 친하신가봐요 둘이 히읗히읗 isch 스탭도 둘 다 당황 스탭도 둘 다 당황 스탭도 둘 다 당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